내가 1년을 기다렸다! 다가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호그와트 레거시라는 게임 아시나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2월 10일 새벽부터 기다려서 딱 12시 되자마자 이 게임을 키려고 합니다. 왜냐? 저는 해리포터 팬이니까 해리포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리포터는 그리핀 노른 슬리베린 후플푸프 그리고 레곤클로가 있는데 아 눈이 감 낀다고요? 안돼요! 눈이 감기면 안돼요! 그래서 슬리베린 참나님 지팡이의 심은 유니뿔을 뽑아서 만드나요? 어? 근데 잠시만 생각해보니까 해리포터 안에 유니콘 뿔로 만든 지팡이가 있다는 딱총나무 지팡이라 찾죠. 아니 무슨 딱총나무 지팡이예요. 유니뿔로 갈아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유니뿔 꺾을 거요? 당연하지! 유니뿔이 있는데 뭐하려고 함? 근데 해리포터 그건 마법 따위보다 정한 방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소신바런 마법 따위? 아니 무슨 마법 따위? 아니 총이 막 총 쏘면은 그걸로 그냥 마법으로 튕 튕겨내면은 그냥 끝나는데 어떻게 그게 마법보다 총이 더 떼다는 거죠? 허어? 총 크크크가 아브라카다브라 앞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총 크크가 어이가 없다꼬리 인정? 인정! 어이가 없구만 최종보다 마법이 세면 마법사가 지금 세계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 진짜 모르는 사실은 이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음 인간은 그냥 인간 세계가 있고 마법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법사들이 저희를 세뇌해서 그 기억을 없어지게 한 다음에 그냥 한 거예요 사실은 마법사는 사실 존재하는 거지 마법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해리포터 얘기하면 총 든 놈들 항복할 뭐야 그럼 전쟁 오면은 해리포터 하면 돼요? 혹시 해리포터 보셨나요? 해리포터가 이런 이런 내용인데 아브라카타브라에서 쏘면은 진짜 한마개 죽거든요. 엄청난 마법인데 그걸 쓰면 아스카만이라는 감옥에 가요. 어? 시네마틱이 나왔다고? 오 쉣! 해리포터 노가리 30분 꽉 잡아. 아리 미치인! 아니 이게 표혈이다. 와 미쳤다. 우와 지린다. 와 진짜 예쁘다. 슬리데린이래요. 이게 후뿌뿌뿌. 가야지. 절대 가야지. 무슨 울라호프야. 후뿌뿌퀘! 후뿌뿌뿌가 그냥. 와 이거 또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설명해드려야 될까요? 낭만이 있네요. 뭔가 되게 당근 키울 것 같이 생긴 기술사네. 정말 너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와 여기 미쳤네 그냥. 여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너무 다른데? 여기는 무슨 당근 재배할 것 같이 생겼고. 여기는 그냥 왕궁인데? 여기가 제일 멋있네 레몬클로가. 아니 이거 어떻게 참아요? 헉! 저 그냥 레몬클로 갈까 싶기도 하고. 꾸뿌뿌거려요. 꾸뿌뿌뿌 비질게. 나 솔직히 조금 기대될지도? 저의 그 기숙사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 기숙사 어디 갈 것 같냐고요? 저는 푸풀푸푸나 그리핀도르 계열 아닐까? 아즈카반 너 나가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즈카반을 왜 가니? 아무튼 이거 한번 해볼까요? 기숙사 테스트? 들어가자! 만약 당신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잃는 힘. 어 그러면은 칸나가 막 이렇게 쳐다보면 어? 추수꾼! 이러면 이제 들리는 거지. 칸나가 좋아. 칸나를 사랑해. 칸나랑 결혼하고 싶어. 칸나 진리네. 칸나 얼굴 예쁜 것 같긴 한데 좀 진리네. 갈아태야겠다. 너 바람핀 거 들켰나? 너 뭐라하니? 아 그러네? 어? 됐어! 아! 과연! 나니! 노스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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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데린. 으아아아아악! 아니 왜 슬리데린인데? 아니 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삐뚤어질 것 같아. 저질러 버릴래.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슬리데린 됐으면 그냥. 가는 겸에 그냥. 내가 제2의 볼드모트가 되어버려야겠어. 와 이거지 내가 1년을 기다렸다 가보자 3분 나왔다 어 잠시만 설치 중이야 이제 진짜 들어갈 수 있나봐 잠만 열린다 40초 제가 절대 텐션이 안 떨어진 자신이 있거든요 왜냐? 1년을 기다렸기 때문이지 10초 10초 나 올 거 같아 올 거 같아 1초 2강 2강 아 지렀다 이거지 이거 기차잖아 구아 3분의 3 승강점 고구아트 레거시 레거시 이거 한번 해볼까요? 기숙사 테스트 대가자 과연 노스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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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삐뚤어질 것 같아 빨리 이거랑 저것도 보고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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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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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